안녕하세요 애니벅스 재팬의 양지영입니다 2023년 일본 유학 학생들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애니벅스 재팬 박지민이고 세이안 조영 대학교와 고베예술공과대학교의 일러스트 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애니벅스 재팬의 이영균입니다 고베예술공과대학교의 비주얼 디자인 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애니벅스 재팬의 김민준입니다 이번 2023년도에 고베예술공과대학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그게 나요? 네 그게 끝이에요 아직 실감은 나지 않는데 합격을 들었을 때 처음에 되게 기뻤습니다 수년간 준비하면서 책임감이라든가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드디어 그걸 벗고 홀가분해진 기분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슈가슈가 룬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서 자라가지고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게 돼서 일본 입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살 때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입학해서 학교를 갈 예정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그림을 그려볼까라는 생각이 시작했다가 재밌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김경의 거인이라든가 아니면 베르세르크처럼 여러 일본 만화를 보면서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나 스토리를 만들어보고 싶다 생각해서 직접 배워보자는 생각에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포트폴리오 준비는 선생님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문제 없었는데 면접이 좀 제가 일본어를 못해가지고 중간에 반말이 나오거나 해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수채화 같은 부분이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 선생님들이 잘 보완해 주시면서 공부했던 것 같고 크로키 같은 것도 못했었는데 열심히 준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직접 그려나가면서 선생님이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이나 만화 원고들을 많이 만들어서 파일로 면접관님들이 볼 수 있게 잘 정리를 했는데요 거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 원고를 많이 만드는 게 시간이 걸려서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면접을 볼 때는 일본어 회화가 인습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리긴 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말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어 공부는 일본어 학원에서 하고 집에서는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천재 아닌가요? 그래서 못했어요 일본어는 솔직히 잘 못하긴 한데요 일본어 시험을 단기간에 과외를 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도 열심히 해야죠 일본어를 하면서 단어를 외우는 것에 치중되기가 쉬운데 사실 일본 유학 시험을 볼 때 모르는 단어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풀어내는 독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본어 공부를 할 때는 주로 지문을 많이 읽거나 책을 보거나 독해력을 기리는 데에 치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세이안 조형 대학교 세이안 조형 대학교 면접 보러 직접 갔었는데 되게 풍경이나 이런 게 예뻐가지고 재취향이라서 좀... 개취인가요? 네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지속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자기만의 목표나 양을 잡고 하루하루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합격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니박스 재패는 생각보다... 생각보다... 누드 크로키나 다양한 재료를 쓰거나 고양이 카페를 가거나 하는 게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그림을 기초부터 잘 알려주셔서 그림 실력을 늘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그림 외적으로도 긍정적인 마인드나 밝은 성격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진지하고 실력이 굉장히 저희를 앞에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애니박스도 앞에서 잘 이끌어주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고 입시를 잘 끝내자까지 안 맞습니다 지금 하신 대로 충분히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림에다가 일본어 공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만화나 일본 대학의 진지한 생각이나 각오가 없다면 좀 더 심중하게 결정을 하고 생각이 좀 애매하다면 한국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동안 투정하니 투정을 부리면서 힘들게 했을 수도 있는데 잘 받아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가끔 애니박스에 놀러올게요 부족했는데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후배들한테도 잘 이끌어 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 가서도 잘 공부하고 그 학교에서 제일 빛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만의 가치관이 담긴 그림을 만드는 좋은 작가가 되겠습니다 일본이라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하고 또 일본만에 관한 다양한 배경이나 지식을 얻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반발자국씩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어와 포트폴리오 그리고 실기시험이 있는데요 저희 애니박스 재편에서는 포트폴리오와 실기시험 면접까지 엔터테인먼트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 학생들 합격 인터뷰를 했는데 다들 합격해서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새롭게 오는 학생들도 잘 이끌고 유학에 한걸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Powers 잘 먹겠습니다 해먹겠습니다 Anna